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여러분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안 되죠. 2024년 총선 오신한 씨 재선의본이죠. 오신한 씨가 아마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그만두고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 사임을 한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이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오신한 서울시 정무부시장 2024년 총선 출마를 위해서 사퇴하다. 이런 내용이 실렸네요. 재선을 했네요. 관악구 의뢰서. 관악구 의뢰서 재선을 했는데 나이가 얼마 안 들었건데 출세를 빨리 했구먼요. 오신한 부시장은 제7대 서울시 의원 출신으로 19대 20대 서울 관악구 의뢰 국회의원을 지냈다. 이후 지난해 8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됐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면 3선 국회의원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4.15 총선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지금 도둑놈들 사군에 아주 상세하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이 4.15 총선에서 사용됐던 그런 득표수 증감 방법 같은 경우는 크게 변함이 없이 2017년도 대선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에 마무리됐던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거의 동일한 득표수 증감 방법 증가와 감소 방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3선 고지에 도전을 하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과거 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되면 앞으로 1년 후에 치료지게 될 2024년도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상당히 이제 근접하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 서울특별시 관악골 더불어민주장의 정태호 후보하고 오신환 후보가 맞붙었던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시면 오신환 후보의 차이짒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은 모두가 다 10개 동에서 모두가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마이너스 값이 아주 큽니다.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5%, 최소 7에서 15%. 저는 이런 수치를 미친 수치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무슨 뜻을 하는 거 아니까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의 차이짒이니까 표를 빼앗긴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을.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장 정태호 후보는 차이짒이 플러스 9에서 플러스 17입니다. 17%. 이건 거의 미친 수치입니다.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플러스 값이 크냐, 최소 9에서 17%냐 표를 더해 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신환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 수를 빼앗겼고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후보는 그만큼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 10개 동, 관악구월 10개 동 2020년 4.15 총선에서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얼추 여러분들 어느 정도가 최소 18%에서 최대 여러분들 한 34%의 뭘 하는 겁니까? 관내 사전투표자수,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최소 18%에서 최대 34%의 득표수가 이동한 겁니다. 한쪽에는 감소시키고 한쪽에는 증가시킨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득표수 위 증감, 쟤를 굉장히 공직선거법에서 음하게 다루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만 보더라도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런 차이값이 되게 아주 작아야 됩니다. 0에서 한 3% 그리고 이것이 모두 마이너스가 나오면 안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얼추 여러분들 작은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관악굴 선거가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될 사전투표 조작이 있다 이렇게 그냥 뭐 추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땅땅땅 사전투표 조작 100% 이렇게 이야기해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누구도 저한테 이견을 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숫자이기 때문에. 이건 자연수가 아닙니다. 이건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후보별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누가 선거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득표수를 만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 후보별 득표수는 당선과 낙선을 구분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누구도 여러분들 여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사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선거관리위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들이 후보별 득표수를 제조 생산 발표한 겁니다. 아주 간단 맹루합니다. 복잡하지 않게. 그러면 득표수를 어떻게 이동시켰냐.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 발표회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착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득표수가 어떻게 이동했는지. 오신안이 얻은 사전 득표 득표수의 35%를 빼앗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와 함께 35%를 더해준. 이게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제야 전문가 작품입니다. 오신안은 4.15 총선의 관악골에서 19,991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는데 득표수입니다. 그 가운데 35%인 6,997표를 모든 투표소에서 다 빼앗깁니다. 그것을 고스란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누구한 길을 이동시키는 거 하니까 정태호와 함께 더해주는 겁니다. 마이너스 6,997표 플러스 6,997표란 겁니다. 이게 35%를 빼앗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신안 후보는 정상적인 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6%가 나왔을 건데 그거를 표를 훔쳐 가져갔기 때문에 34%로 쪼그라던 겁니다. 정태호는 정상적인 투표가 되면 49%의 사전투표 득표를 얻었을 건데 그것을 이런 뻥튀기를 해가지고 61%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숫자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럼 조작을 했냐. 관악골에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투표인 수가 5만8202명이니까 5만8202명의 35% 정도를 이동시킨 겁니다. 그렇게 그냥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머지 사람들 군소정당 후보들한테 손을 안 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작값이 다 제로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최종 결과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선관위가 발표된 자료입니다. 오염된 자료 가짜 후보별 득표수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뻥튀기를 해놓은 겁니다. 정태호의 총 득표수는 7만2529표 오신하는 이름 총 득표수는 5만6127표입니다. 뭐 얼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만에 6천표 정도 차이를 낸 거네요. 여러분들 4번 5번 6번은 훔쳐간 것 다 정상화시켜가지고 득표수 증감 자체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보니까 오신한 후보가 2,408표 정도 차이로 패배한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 발표에 여러분들 후보별 득표수가 몇 표로 뻥튀기를 한 겁니까 만6천표 정도로 패배한 걸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런 미친 선거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관악구의 선관위는 총 투표자 수가 3만6천 명 당일 투표자 수가 7만8천 명 사전투표자 수가 5만8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들 세 가지의 모집단 표본집단 1 표본집단 2가 있는 겁니다. 7만8천 명의 당일투표 표본집단 하고 5만8천의 당일투표 표본집단은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비슷해야 됩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표를 도덕질했는지. 정태호 후보는 선관이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61%입니다. 당일투표 득표율이 48%입니다. 차이가 플러스 13%입니다. 완전히 미친 숫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선거관리비원회가 만들었겠죠. 저거가 발표했으니까 표본의 수가 7만8천에 5만8천 당일투표 표본집단이 7만8천이고 사전투표 표본집단이 5만8천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표본집단이 큽니다. 그러면 표본집단이 크면 클수록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일치하거나 비슷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를 얼마를 만들어놨습니까 13% 차이를 낸 겁니다. 왜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까 사전투표에 표를 숙여 넣어줬으니까 조작을 했으니까 사전투표를 증가시켰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 보고 대법관들이 뭡니까 엉터리 판결을 하고 대통령이 입을 다물고 있는 거 보면 완전히 사회가 뭡니까 맛이 가도 이만저만 간 게 안 됩니다. 사회가 미쳤어요 한마디로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것을 그냥 두고 다음 총선하겠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역질이 나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구역질이 나는 대법관들이고 구역질이 나는 국회의원들인 겁니다. 오신화는 어떻습니까 당일투표 득표율이 46%에 사전투표 득표율을 표를 빼앗아 34%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전빼기 당일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정지도조사가 여러분들 표본수가 얼마입니까 천 개 정도로 하는 겁니다. 여기 표본수가 어떻게 됩니까 당일투표 7만 8천 개 사전투표 5만 8천 개입니다. 이 정도 수치가 되면 후보별 당일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아야 되며 차이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값을 플러스 13% 마이너스 12%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런 짓들을 해도 천대엽이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런 걸 해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똑똑한 한동훈 법무장관께서 입 다물고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도 참 이 나라 사람이지만 정말 실망스러운 거죠. 있을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 다음에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가 이런 지경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제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나라가 미쳤는데 뭐 내가 이야기한다야 고쳐지겠습니까 미친 나라가 이런 데 오시안이 나가가지고 관악골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데 세금 받아 먹고 사는 성관이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오시안이 이기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조작하는데 어떻게 이기겠냐고 조작 여러분 더 여러분 생생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죠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을 차이값을 구해봤습니다. 미친 수치가 계속 나오잖아요. 플러스 11% 플러스 13% 플러스 13% 정상은 0의 3%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 13% 플러스 12%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17% 플러스 12% 플러스 15% 오시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4% 왜 이렇게 나옵니까 표를 한쪽에는 빼앗고 한쪽에는 쑤셔 넣어줬습니까 얼마를 빼앗는지 또 잘 계산되지 않습니까 오신안이 빼앗긴 총특표수는 6997표고 거소 선상투표에서 여러분들 44표 빼앗겼고 관외사전투표 1600표 빼앗고 국외 부재다투표에서 여러분들 16표 빼앗겼고 부재다투표의 공관에서 여러분들 1표 빼앗겼고 신사동 관내사전투표에서 510표 빼앗겼고 조원동 관내사전투표 462표 빼앗겼고 미성동 다 반올립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관내사전투표에서 658표 빼앗겼고 다 계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빼앗긴 표가 반영된 것이 뭐죠 선관위 발표 후보별특표수지 않습니까 그것을 교정해 주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가 다 진짜가 나와서 진짜를 가지고 차익값을 구해보니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되고 숫자가 작지 않습니까 뭐 선관위 자료가 완전히 100% 조작이 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다른 분이 작성하신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게 서울특별시에 모든 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특별시에 49개 여러분들 선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관악구 얼만 조작을 한 게 아니고 좀 더 크게 볼까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서 49개 서울에서 일어난 조작상태인 겁니다 차익값 미래통합당은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5%까지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그냥 나라가 미친 거죠 0에서 3에서 나와야 될 건데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워낙 훔쳐놓으니까 마이너스 15%까지 나옵니다 이쪽은 플러스 16%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건 예술입니다 예술 이건 선거가 아니고 그냥 사기를 친 겁니다 사기를 국민들이 모를 거로 생각하고 그래프 하나만 그려보면 드러나는 것을 국힘당은 그래프 하나도 그릴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뭐라고 다음에 관악구 나오면 당선된다고 잘해봐 잘해봐야죠 미래이니까 내가 100% 이상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서울의 전체를 다 이렇게 조작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 내가 이 주제 안 다루려고 했지만 그래도 오신한 씨가 나와가지고 한번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하니까 딱 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졸자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 명문인 서울법대를 나오고 법무부 장관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검찰총장이 서울사회과학대를 나오고 천대엽이 대법관이 서울법대를 나오고 대법관 중에 서울법대 출신들이 거의 한 5, 60%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 어떻게 살라고 있죠 선거가 이렇게 무너진 상태를 그냥 다 깔아뭉개고 없는 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동갑이지만 인생들 그렇게 어떻게 사는지 나는 촌에서 나가지고 서울법대 들어갈 수 있는 머리는 안 되기 때문에 서울법대를 갈 수 없을 겁니다 다시 입실하도록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공부 잘하고 머리 좋던 친구들이 완전히 나라를 그러니까 말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짓이 어디 언제 또 나타난 겁니까 이런 상태가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뭐죠 총선 승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으쌰으쌰하는 걸 보게 되면 기가 찬 거죠 기만찬 게 아니고 여러분 특히 이 도덕놈들 4권 4.15 총선을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지 못한 분들이 계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커피 한 잔 정도 갚시니까 구매하셔가지고 줄을 꺼서 쉽게 썼으니까 읽어보고 참정권 침탈을 막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오신환 씨가 무슨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고 하도 딱 해서 당신들이 이렇게 선거를 그냥 주물럭 등심점 하는데 어떻게 이길 거고 누구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야 나스처절 서울대 나왔을 거니까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이 이길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나 기가 찬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덕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덕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덕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